2, 3, 2, 4K! 안녕하세요. 2, 4K입니다. 저희 2, 4K가 첫 번째 브라질 팬미팅 리우 대 자나이로의 팬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사랑을 보여드려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어제 팬미팅하면서 음향 상태가 좋아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리우는 아쉽게도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저희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고 싶었죠? 원래는 리우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상황이 여유치가 않아서 저희가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아쉽고 다음에 가면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꼭 머지않아 언제 올거죠? 금방이에요.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저희 사건을 숨길 수 있고 머지않아 저희가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께 사랑을 담아서 무대를 보여드리는 날이 머지않아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저희 투포케이크 많은 사랑과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한번 브라질으로 인사드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지하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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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